5. 잠자리를 할 때 몇 분 동안 지속하시나요? 6. 잠자리를 오래 지속하고 싶어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고 상대방에게 좋은 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특히 남자분들은 내 파트너를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강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사정 후 급격히 욕구가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을 현자타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자타임은 남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 이 현자타임 때문에 남자는 계속 이어서 잠자리를 가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되도록이면 오래 버텨서 뜨거운 잠자리를 오래 즐기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빨리 사정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30분 넘게 버티는 정녀왕이 되고 싶다면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바로 평소에 적당한 자기 위로들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잠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오래 버티기 바라는데 평소 자기 위로를 하라고? 이게 무슨 앞뒤고 안 맞는 말이냐고요? 오늘은 뜨거운 잠자리를 30분 넘게 할 수 있는 정녀왕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서 오래 버티는 정녀왕이 되고 싶다면 적당한 자기 위로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위로를 해보면 내 몸이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등을 알게 됩니다. 특히 손의 압력이 여성의 그곳보다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손으로 연습하다 보면 실전에서 여성의 압력을 버티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손으로 몸을 미리 단련시키자는 거죠. 실제 학계에서 인정받는 가장 올바른 조루치료인 행동요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자기 위로들 20분간 유지하면서 싸기 전에 몸에 일어나는 반응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절정의 단계 직전까지 흥분도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유지하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위로는 얼마나 자주 해도 되는 걸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자기 위로 횟수는 한 주당 2.3회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라이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라이더 박사가 무려 18년 동안 성인 남자 3만 1925명을 조사한 결과라고 해요. 박사는 조사 참가자들에게 자기 위로들 얼마나 자주 하는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위로를 많이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보다 전립선암과 다른 성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자기 위로를 21번 이상 한 사람은 4번에서 7번 한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19% 정도 적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해주는 게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기 위로는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감춰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꼭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자기 위로를 하면 우리 몸은 새로운 주니어들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전립선을 사용하면서 성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병에 걸릴 확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자기 위로의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위로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연인과의 관계와 다르게 임신이나 성병 걱정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물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자주 하는 건 곤란하겠죠.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위로를 하루에 두세 번 이상 과하게 하면 탈모가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다음날 너무 피곤할 수도 있겠지요. 무엇이든 과한 것은 금물입니다. 적당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기분 좋게 즐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위로 효과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대로만 하면 남자를 정력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956년 듀크 대학교의 제임스 시만즈 교수는 엄청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조류를 치료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을 발견한 것이죠. 우선 조류의 기준이 궁금하실 거예요. 2008년 대한남성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남성들 중 27.5%가 스스로를 조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조류 환자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당연히 15분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거나 20분, 30분씩 하는 동영상을 자주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말하는 조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월딩어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남성들의 평균 사정시간은 5.44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짧게는 33초부터 길게는 44분까지 다양한 사례가 조사됐죠. 평균 사정시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세부터 30세 그룹에서는 6.5분이었지만 51세 그룹에서는 4.3분이었다고 합니다. 박사가 진단하는 조류의 기준은 하위 0.5%에서 2.5%에 해당하는 사정시간인 0.9분에서 1.3분인 경우를 말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평균 20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전체의 10%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5분 정도는 해야 한다거나 20분, 30분씩 하는 동영상은 현실에선 어려운 일이죠. 또한 사실이라고 해도 10%가 채 안 되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심한즈 교수가 발견한 자기 위로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니 참가자 중 무려 90%가 이 방법으로 조류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이렇게 자기 위로한 사람들의 잠자리 시간이 9.5배 정도 길어지고 해인의 만족도도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심한즈 교수가 발견한 정력왕이 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방법은 사정하는 순간을 위한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자기의 성감을 제대로 느껴보는 연습인 것이죠. 오직 내 몸에만 짐중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이 때 영상이나 다른 준비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2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 내 몸에 집중하기입니다. 발기부터 사정까지 총 10단계로 나눈 다음 천천히 한 단계씩 느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부터 3단계까지를 발기 단계, 4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중간 단계, 9단계에서 10단계를 사정 단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조루가 심하면 발기 후 바로 마지막 사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소보다 느리게 천천히 하면서 중간 단계에서 오래 쾌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쉬었다 다시 하기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9단계나 10단계에서 사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추세요. 몇 초 동안 자기 위로를 멈추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느낌상 5단계 정도로 흥분도가 떨어지면 다시 천천히 자기 위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멈췄다가 시작한다고 해서 이 방법의 이름도 스톰앤스타트입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고 네 번째 사정을 합니다. 물론 이걸 처음부터 잘 참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톰앤스타트를 반복하면서 그 회수를 점점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럼 평소 빨리 싸고 끝내던 자기 위로보다 사정 후 만족감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번 사정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자기 위로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개운한 기분까지 든다고 해요. 자극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 반복 연습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지면 더 잘 느끼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몸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르로 고민하고 정력왕이 되고 싶은 분이라면 스톰앤스타트 법을 연습하셔서 30분 넘게 하는 정력왕으로 거듭나 보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도 오래 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스톰앤스타트 방법으로 오래 유지하려면 결국 체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요. 만약 평상시에 체력을 잘 길러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내 파트너와의 관계 역시 활력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새도 괜찮고 힘든 게 없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소화도 안 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게 느껴집니다.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삶의 많은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직결된다고 하니 하루에 가볍게 산책하듯이 걷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계할 때 체력이 딸려서 힘든 것을 막아주고 오래 뜨거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30분 넘게 버티는 정력왕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톰앤 스타트 방법과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특별한 준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니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어서 꼭 건강하고 활력 있는 중년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형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못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를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못생긴 남자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잘생긴 남자를 볼 때와 못생긴 남자를 볼 때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만날 때 1초만에 바로 보이는 게 상대방의 외모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보이는 게 외모밖에 없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여자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외모를 중요시 여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여자도 남자의 외모를 보긴 하지만 남자만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여자는 보다 다양한 것들을 골고루 보기 때문이죠. 외모, 돈, 능력, 사회적 지능, 사회적 지위, 얼마나 내 여자한테 헌신하는지 등등. 심지어는 남자의 손, 핏줄, 목소리, 냄새까지 정말 남자를 볼 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여자입니다. 그러니 잘생긴 얼굴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여자를 만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못생기면 눈길 쫓아주지 않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하고 예쁜 여자는 고시 3관왕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여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오빠들은 절대 모르실 겁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를 볼 때와 못생긴 남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남자의 외모가 1순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생긴 남자를 볼 때 우선 잘생긴 남자를 보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여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길을 걷다가 정말 잘생긴 중년 남자를 보게 된다면 여자들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여기서 그 잘생긴 중년 남자 봤는데 그때 생각난다. 남자 정말 잘생겼었는데 라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잘생긴 남자를 쉼게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잘생긴 남자를 환상의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잘생긴 남자와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웃음이 많은 여자였나 생각하면서 계속 웃게 됩니다. 남자가 아무리 재미없고 썰렁한 얘기를 해도 그냥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웃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때리고 있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납니다. 남자가 잘생기면 유부남이고 애가 있어도 좋다고 달려드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 남자가 아내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애가 초등학생인 것도 다 아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말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자꾸 알짱거리면서 남자에게 무언가를 더 챙겨주려고도 하죠. 그런데 남자와 다른 점은 여자는 절대 잘생긴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시하지 않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저 남자를? 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챙겨주기만 할 뿐이죠. 잘생긴 남자가 너무 좋긴 하지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순정만화나 K-드라마가 여자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도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잘생기고 능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잘생긴 남자 주인공은 평범한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죠. 현실에서도 이런 걸 꿈꾸는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자한테 있어서 잘생긴 남자는 드라마처럼 꿈만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생긴 남자의 위력이 정말 엄청나게 크고 여자도 남자의 외모를 1순위로 여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잘생긴 남자에 환장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10대나 20대의 어린 여자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10대나 20대의 어린 여자들이 TV에 나오는 아이돌 남자에 환장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자들의 나이가 30대만 넘어가도 남자의 외모는 그 위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잘생기면 얼굴값을 한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게 되고 얼굴이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부턴 남자의 매력이나 재력 또는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얼굴이 못생겼으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남자로서 가져야 할 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능력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못생긴 남자를 볼 때 두 번째는 여자가 못생긴 남자를 볼 때 드는 생각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자가 못생긴 남자를 볼 때 엄청 싫어할 거다라고 피해의식 속에 갇힌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못생긴 남자를 본다고 해서 엄청 싫어하고 극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죠. 누군가를 보고 너무 싫어 짜증나라고 말하는 것도 다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못생긴 남자한테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못생긴 남자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임에 가면 예쁜 여자들만 쳐다보고 예쁜 여자들에게만 관심을 줍니다. 만약 여자가 못생겼다면 남자들은 이런 여자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죠. 그런 것처럼 여자도 길에서 못생긴 남자를 볼 때 똑같이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길을 가다가 여자가 오우 저 남자 진짜 못생겼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남자라면 그냥 피해의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잘못 들었거나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여자들끼리 자신이 아는 남자 얘기를 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자들이 못생긴 남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못생긴 남자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못생긴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다른 것도 다 별로고 심지어 못생기기까지 한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얼굴이 못생겼어도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절대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별로고 얼굴도 못생긴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정말 그 남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여자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싫다고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미치도록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못생긴 게 꼴값하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믿고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오빠들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 말을 들으시고 최소한의 외모 관리는 하셔야 합니다. 배가 많이 나왔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선크림을 잘 바르면서 피부 관리 또한 해야 합니다. 내 얼굴에 잘 맞는 머리 스타일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해서 평범한 남자의 외모만 가져도 외모 때문에 여자를 못 만나는 일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엔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볼 때와 못생긴 남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외모는 전부이지만 남자에게 있어 외모는 참가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외모에 대한 관리만 한다면 누구나 여자를 만날 참가권을 갖춘 외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가권이 갖춰졌다면 그때부턴 매력이나 다른 가치들로 송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로서 가져야 할 매력과 가치를 키우는 방법은 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의 마지막 부분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무와 관련된 건강 속담들이 유독 많은데요. 어떤 성분 때문에 인산보다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얼마나 건강에 좋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먹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식단에는 물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은데요. 특히 물을 갈아서 먹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가치가 뛰어납니다. 특히 겨울에 나는 무는 인산보다 더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겨울무는 달고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의 함량도 높아서 추운 날씨로 떨어져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하면 길이와 굵기에 따라서 크게 조선무와 외무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단단한 조선무는 깍두기 김치용으로 많이 쓰이고 수분이 많고 길쭉한 외무는 단무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의 영양소를 살펴보면 무 백지에는 섬유질이이지 비타민C 1일 섭취량의 30%, 구리 15%, 엽산 7%, 칼륨 7%, 마그네슘 5%, 비타민 B6 4%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 백지에는 비타민C의 1일 섭취량의 30%가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기 건강에서부터 만성질환 예방과 개선에까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하면 소화기 건강에 좋은 채소로 손꼽히는데요. 무에는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 등 소화 요소가 풍부해 탄수화물 소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예부터 물을 천연소화제로 사용하였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무는 소화를 돕는 가장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요. 변의 양을 늘려주고 부드럽게 배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무의 섬유질 섭취는 변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치질과 위계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뇨 식단에 포함시켜도 좋은 채소인데요.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의 혈당지수는 GI 25 정도로 낮고 무 백질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 1.5로 혈당 부하 지수 역시 낮은 식품입니다. 이렇게 GI와 GL 지수가 낮은 식품은 당뇨 환자에게 친화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식단에 포함시키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무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돼 제2형 당뇨병 관리와 당뇨합병증 예방에 좋은 식품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무의 식이섬유도 많고 항당뇨병 효과가 뛰어나 당뇨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무의 항산화 효과가 활성산소를 줄이고 포도당을 에너지로 대사하는 것을 촉진시켜줍니다. 농촌지능청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무의 효능으로 간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간 건강 효과는 무의 인돌 3카비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인돌 3카비놀 성분은 간에서 독소를 자연적으로 제거해간 해독 과정을 촉진합니다. 간에서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며 염증을 억제합니다. 이런 효과가 간에 상처가 나고 굳어져 간 기능을 잃게 되는 섬유증으로부터 간을 보호해줍니다.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물을 드시다 보면 약간 매운맛이 있는데요. 이러한 맛은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내에 쌓인 독소를 빼주고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이 그린 성분이 있는데요. 기관지 내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가래와 기침을 완화해줍니다. 이 성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물을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보통 이물질이 묻어있는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는 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속보다 무 껍질의 약 2.5배 이상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칼륨,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 역시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 버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셔야 무의 건강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강 효과에 따라서도 먹는 방법을 달리하면 좋은데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무와 배추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간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 인돌 3카비놀 성분은 무뿐만 아니라 배추에도 풍부한데요. 이 두 채소를 같이 먹으면 간 독소를 제거하는 데 더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 식단에는 이 두 채소를 같이 먹는 경우가 흔한데요. 바로 무와 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먹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간암발병률을 무추출물이 45% 배추추출물이 3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나물이나 생으로 드셔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익혀 먹기보다는 생으로 드시면서 여러 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에는 항암 효능이 있는 글루코신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열에 약해서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꼭 씹게 되면 무가 잘게 분쇄되면서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설포라판을 만드는 효소 작용이 활성화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요리에 드실 때는 설탕이나 소금 등 강한 양념을 해서 드시기보다는 무나물처럼 순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물을 선택해서 드시는데 양념으로 단맛을 높인다면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가능한 맛을 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의 경우는 생물을 갈아서 꿀을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시니그린 성분이 들어 있어 기침과 가래에 좋은데요. 꿀 역시도 폐 건강과 기관지의 조화 이 두 식품 조합은 서로 상승작용을 해 기침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드시는 것이라면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에 좋은 효능을 하고 몸에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감기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무도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이 두 식품을 같이 드시면 감기 예방과 감기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와 생강을 같이 넣고 다려 무생강차를 만들어 마시면 열을 내리고 비염, 충농증, 가래, 기침, 기관지염 등의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에 좋은 무의 효과와 증상별로 먹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단에 포함시켜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